자, 오늘 함께할 게임은 최고의 강력반 형사 세 분이 나왔기 때문에 맞춤으로 신상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름만 맞춰봐, 크라임 씬. 이게 뭐야? 잠시 후 드라마, 영화 속 다양한 사건, 사고 현장의 장면이 뜹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 맞추는 거야? 그렇죠. 나 그런 영화 많이 봤어. 그 작품 명만 맞추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일어나주시죠. 첫 번째 사건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보여주세요. 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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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부자들. 아, 너무 쉬웠어. 뭐라고요? 뇌 부자라고 그랬어. 뇌가 부자래. 뇌 부자들. 뇌 부자들. 릿지 브레인이라고 그랬어요. 뇌 부자들. 뇌 부자들. 뇌 부자들. 뇌 부자들. 뇌 부자들. 정답, 뇌. 이거는 대사까지 알고 있잖아. 명대사를 알고 있네, 명대사를. 배우분들도 다 알았죠? 빨리 해야 돼요. 피오를 빨리. 거기에 오늘 피오는 인형까지. 너무 귀엽죠? 어때? 진짜 예뻐. 믹스로. 너무 귀여워. 닮았어, 피오랑. 진짜 빠르다. 피오가 빠르죠. 뇌 먹는구나, 이게. 야, 크네. 너무 크네. 한 입. 쏙 들어가, 쏙 들어가. 입 빠지는데. 어? 고루곤졸라 피자? 어. 거기에 약간 달달한 그런. 견과류 많이 올라간 고루곤졸라 피자 맛이에요. 견과류 엄청 많이 올라간 고루곤졸라 피자. 아, 맛있겠다. 어, 그래? 무조건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다. 다음 사건의 현장. 보여요. 아, 심하게 사고가 났네. 아, 이거 어렵다. 진도가 18번까지 지금. 너무 어려운데? 자자자자. 아, 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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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태현! 아, 일단은 태현! 비밀의 숲. 어? 정답입니다. 어? 뭐야? 정답입니다. 어? 뭐야? 어떻게 알았어? 잠깐만요. 탱구 씨 어떻게 알았어요? 집이 나 집어서. 너희 집이야? 너희 집이야? 어? 뭐야? 너희 집이야? 어? 뭐야? 집이 막 이렇게. 아니, 조승우 오빠가 저기 돌아다니잖아요. 누구? 뭘 돌아다니냐? 대박이다. 아니, 조승우 오빠가 저기 돌아다니잖아요. 알아서 좀. 통과자님. 밉스다. 믹스 하나 남았네. 야, 이제. 아, 진짜. 믹스, 솔드아웃. 믹스, 솔드아웃. 믹스, 솔드아웃. 믹스, 솔드아웃. 믹스, 솔드아웃입니다. 단반. 우리 드라마인 줄 알았어. 인형 하나는 없어. 힘 빠진다. 인형 하나는 없어요? 누가 가 있잖아. 인형 하나는 없습니다. 왜냐면 딱 본사에서 하나만 주셔가지고. 본사에서? 본사? 예. 체리로다가. 아, 체리. 너무 맛있지, 뭐야. 아침에 먹고 오길 잘했지. 되게 먹고 싶다. 자, 다음 사건의 현장. 보여 주세요. 신 빨랐어요. 신 빨랐어요. 정장 입은 지금 다섯 분인데. 신 빨랐습니다. 신 빨랐습니다. 하미욱. 지현 씨. 하미욱. 지현 씨. 실패, 킥. 실패, 킥. 어? 남선의 부장들. 신. 남선의 부장들. 신. 자, 현우. 범죄와의 전쟁. 맞아. 그렇죠. 부재 없나, 부재? 부재가 있어. 부재가 있어요, 부재가.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자,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뭐라고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실패. 넉살. 실패. 넉살.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독사. 넉살덕살. 나쁜 놈들 전성시대. 놈들의 의가 없어요. 네. 야, 저희나 아쉽게. 넉살. 아, 잘하십시오. 아, 잘하십시오. 아, 짧텐데. 아, 혹시. 네. 이제 건의사항이 있는데. 네. 우리 지환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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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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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하세요. 신선하세요. 정장 입은 신세. 어, 남선의 보장들. 현우, 현우. 자, 현우. 도연 씨 어떤 톤입니까? 도연. 어, 이 정도. 이 정도 나와야 돼요. 자, 한 번 해볼까요? 주환. 아, 이 정도. 예. 됐습니다. 올라갔다. 자, 갑니다. 아, 이거 믹스 가져갔구나. 콜라맛. 스타믹스. 스타믹스 가져갔습니다. 아, 좋겠다. 개가 너무 쫄깃쫄깃하고요. 새콤달콤하고. 아유, 맛있어. 너무 맛있네요. 다음 사건에 입. 보여. 주세요. 아니, 뭐. 어, 맞춰졌다. 아, 어떡해. 정답, 신동엽. 아니에요? 저 조키. 만취 아닙니까, 만취. 신. 어, 신. 어, 신. 비밀의 숲. 투. 신. 투는 정답. 어? 어? 자는 거야? 무슨 투인데? 키. 키. 시그널 투. 드라마축 같은데. 자. 힌트. 제목이. 오시엔 드라마입니다. 오시엔? 동욱. 아, 동욱, 동욱, 동욱. 동욱. 보이스 투. 보이스 투. 아, 그렇다. 그렇다. 99%. 보이스? 딸해. 딸해. 보이스 투 투.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우리 멤버들 왜 그래요? 아니, 배우들 거 다 뺏어가네. 빨리, 빨리, 빨리 나와. 빨리, 빨리. 빨리 나와요, 빨리. 아유. 아유. 아니, 아까 넉살도 의로 뺏어가고 시즌으로 뺏어가고.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보이스까지는 동욱 씨가 맞췄는데, 투까지도 맞췄는데 시즌 투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유. 아쉬워.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자, 지금 뭐죠? 노트북. 피시방? 피시방이 어디예요? 자, 어디야? 아, 이거 뭐더라? 자, 어디입니까? 아, 이거 저기 저기 저기. 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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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예요. 봐줘. 시민 덕희. 어? 시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시민 덕희. 덕희? 덕흐이. 덕흐이? 시민 덕흐이. 끝까지 안 뺏기려고. 덕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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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덕흐이. 시민 덕흐이. 시민 덕흐이. 시민 덕흐이. 클래식으로 갖고 갑니다.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저기 바람, 바람 피는 현장도 사건 현장 아닌가요? 바람 피는 현장. 아, 우리 또 키, 키가. 키가 좋아하는 쪽은 그쪽인데. 바람 피는 현장도 사건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까. 고르곤졸라의 향도 있다라고 했는데.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의 견과를. 맞아, 유럽. 진짜 맛있겠네, 그러면. 뭐가 초코가 나요? 알았어. 약간 치즈 맛도 나아. 아직 안 먹어봐. 저기요. 이거 초코를 안 갖고만 치즈. 이건 치즈 갖고만 치즈. 그러니까. 저런 게 피곤한 건 저런 거. 이게 나아. 느낌상 이게 나아 보여요. 다음으로. 보여요. 주세요. 어? 뭐야? 모르겠는데. 뭐야? 가면이담. 돼지야? 이거 뭐지? 무서워. 돼지랑 늑대. 돼지랑? 이거 뭐지? 무서워. 돼지랑 늑대. 주인공의 트라우마로 인해 나타난 환영의. 어? 한우! 어? 대탈출 거지? 한우. 돼지의 왕. 돼지의 왕? 뭐라고요? 돼지의 왕. 지금 세윤이 형 얘기한 거 아니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런 걸 만들었어? 발음 들어봅니다. 발음 들어봅니다. 발음 들어봅니다. 어? 돼지의 왕. 으의 왕. 으의 왕. 으의 왕. 돼지 소리 가능합니까? 정답입니다. 다 뺏기는 게. 우리 김동욱이 주연이잖아요. 옆에서. 아. 그러니까. 아니 안 맞췄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너도 우리랑 같은 처지였으면서. 센 놈들한테 들러붙으면 사는 게 좀 편해질 것 같았냐? 넌 그냥 개, 돼지, 잡종새끈. 자 이렇게 되면 배우팀에서는 박주현 혼자 지금 서 있고요. 놀토 멤버와 박주현의 싸움이 펼쳐집니다. 파이팅. 할 수 있다. 아, 맛있어. 그냥 막 달아요 아니면. 어, 맛있어. 그냥 막 달아요 아니면. 고소한 풍미가. 고소한 풍미가 쫙 퍼지는구나. 자, 이제는 지금 안 되는 편입니다. 다음 문제를 공개합니다. 고여주세요. 어, 뭔데 이게. 자, 자, 자. 어, 뭐야 그거네. 한해. 동동, 동현. 한해 빨랐어요. 장군의 아들. 장군의 아들. 장군의 아들. 실배, 동현. 동현, 동현. 공동 경비구요? 아, 저게 판문점이야? 아, 말 타고 다니는데. 판문점인데 말 타고 당해요? 실배. 아, 정말. 판문점인데 말 타고 당해요? 실배. 누가 유령 같은데. 판문점에 말 타고 당해요? 말 못 봤어요. 지원. 저기. 어? 자, 지원. 지원. 유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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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자,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유.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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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장 표정 가능합니까? 쓰리, 투, 원. 투, 원.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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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령 맞아. 정답입니다.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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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강매강 우리 멤버들은 전원다 성공을 합니다. 전원다 성공. 강매강. 이제는 누가 꼴찌될지 몰라요. 무조건 이제 전쟁입니다. 진검승부야. 다음 사건 현장. 무조건, 이거 무조건.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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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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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씨가 했던 작품이잖아요. 용계상 씨와. 우리 또 고민스 씨 나왔던. 그렇죠? 봤어요. 다음 작품은? 영화 많이 봤죠? 좋아하죠? 보여주세요. 이거 뭐야? 뮤지컬이야? 연극 아니야? 어? 그거다. 그렇지. 연극 햄릿 장면에서 실제로 죽이나봐요. 꽤 오래된 영화인데. 진짜 좋아하는 거. 키둥은.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이라니까. 햄릿이라니까. 저기 로미오가 저기 줄리엣. 2001년도 작품. 행동 힌트 들어갑니다. 행동 힌트. 힌트. 동현. 007. 실패. 힌트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그 춤은 추지. 그 춤은 추지 마요, 제발. 총. 총과 말. 이거 맨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지금? 남자 4명. 남자 4명. 남자 4명. 남자 4명. 남자 4명. 남자 4명. 얘기하잖아. 두 명이 마. 남자 4명. 무슨. 무슨. 이게 뭐야? 그렇지. 어? 킬러들 의수다. 정답이에요. 표정이 왠지 어두워 보인다. 우리는 항상 아침 뉴스만 본다. 나의 에폭스문 하늘사 다시 준비해 달 것이요. 빈트 맞네. 이거 맞지, 이거 맞지. 빈트 맞네. 혼나 이거 하는데. 솔드아웃. 다음은 속도 싸움이에요. 스피드 싸움. 보여. 보여. 이렇게 했어요. 제발. 어? 이거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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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더라? 아, 이거. 안 해. 동현 했잖아, 동현 했잖아. 카지노. 2. 카지노 아니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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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최근에 봤는데. 경제 도시. 아, 나 최근에 봤는데. 경제 도시. 4. 안 바꿔요? 그대로. 그대로. 오, 오, 오. 잠깐만요. 오, 오, 오. 성공. 이야. 자, 김도현 씨. 이게 봐요. 잠깐만요. 먹어봅시다. 아, 신호 씨. 아, 이거 안 가졌네. 오. 우유 주세요. 어, 네. 우유 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왜 안 종료가 있었어? 자, 오늘부터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제공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자, 오늘부터는 원하는 사람. 왜냐면 인건비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때문에. 야, 이거 우유랑 마구 진짜 맛있을 텐데. 어, 그러면 요거 결승전 하고 나서. 오케이. 뭐, 무조건 우유랑 마시. 무조건 우유랑 마시. 우유 있는지 어떻게 알았었는데? 나는 왜 우유랑 커피가 오늘은 없지 했는데. 햇님을 보니까 있어. 그러니까 아까 햇님을 보니까 있어. 그러니까 아까 깜빡하고 비해 놓여있는 거 있어. 나 나가면. 아, 뭐야. 아, 뭐야. 알려줘야지. 거물은. 거물은 거물인데. 거물은 달라. 결승전. 김동현. 한혜. 보여주세요. 아, 빨리.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빨리 해, 빨리 해. 어, 한혜. 왔잖아. 한혜, 한혜. 올드보이? 실패. 힌트. 힌트. 제목 힌트. 김동욱 씨가 나오는 작품이고요. 아, 근데 조금 더 힌트를 주세요. 노래 힌트입니까? 아, 멜로디 힌트? 둠칫 둠칫. 어, 나온다, 나온다. 음칫? 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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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칫. 어, 한혜. 어, 한혜. 어, 한혜. 아이고, 뚝딱뚝딱뚝딱. 어, 한혜, 한혜. 한혜, 한혜. 왜 내 말 안 들었어? 한혜, 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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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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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회를 쭉 힌트 주면 어떡해. 한혜, 한혜. 김동현. 어쩌다 마주친 그대. 마주친 그대. 여덟 글째. 실패. 한혜. 한혜. 어쩌다 마주친 그대. 똑같잖아. 어쩌다 마주친 그대는 다 들어가요. 근데 특수 기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둘. 어쩌다. 힌트를. 이름을 외치면 되지. 어쩌다 마주친. 실패. 그리고요. 그대. 어? 정답입니다. 마주친 뒤에 실패가 있어요. 노 온점. 어쩌다 마주친 그대 온점. 노. 야. 대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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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 주세요. 커피, 커피. 기괴해. 취업됩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커피, 이만큼 먹는 게 어디 있어. 간장 아냐, 간장? 물 구우면 아메리카노 돼. 그럼. 아, 물 구우면?